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 성일관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셨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거의 초입 때 저희가 대담을 했었는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반년이 뭡니까? 더 지났죠. 거의 8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고. 네. 이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민간 피해도 너무 많고요. 양측이 이렇게까지 길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은 거의 없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저희가 6월 10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인진 4명을 구출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인이 274명 사망했다. 그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측은 지금 축제 분위기지요. 그 4명 구출했다고요? 네. 거의 130명이 거의 지금 한 8개월 동안 인진으로 잡혀있었는데 거의 물론 12월쯤에 한 40명을 풀어냈죠. 협상을 통해서. 네. 협상. 네.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130명이 여전히 잡혀있는데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습하는 중에 또 4명이 몇 명이 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오인해서 또 인진을 죽이는 그런 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뭐 4명을 구출한 거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지만 파레스타인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대낮에 인진 구출 작전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에서 구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지키고 있던 뭐 하마스 대원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던 민간인 포함해서 뭐 이렇게 270몇 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조금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자체를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마스가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유엔인이 사실 들어가서 통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과장될 수 있으나 거의 뭐 잠깐 봤을 때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하마스의 발표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죠. 그냥 다 묵살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 엄호사격도 하고 엄호포격도 해서 막 공습하면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하마스 발표로는 274명이 사망하고 598명이 부상당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월 6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14명 포함해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물론 이것도 하마스 측에서 공유한 게이트입니다. 아니 어떻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하마스 쪽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100%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만 반복하죠. 네. 하고 유엔 학교 공격한 건 맞는데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내에 하마스 대원인데 숨어 있었다. 거의 연인 신처였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 대원을 상사했고 민간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서로가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민간인 지역에서 공격을 하거나 의신하는 거는 기종사실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만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도 병원 밑에 땅굴 파서 있었고 이런 얘기. 네. 그거는 이미 팩트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없는 것을 지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분명히 은신처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가자지군에서 총 사망자가 3만 7천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안 가죠. 더군다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한 8개월 정도에. 3만 7천명. 3만 7천명인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본인들은 여기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하마스 대원이다. 무장 대원이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이 그러면 2만 몇 천명. 그렇죠. 2만 명 이상은 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고 하마스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죠. 우리 하마스 대원은 한 5천명? 5천명? 그 정도 될 것이다. 1만 명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유엔 학교 공습했을 때 미국이 준 포탄이 이용됐다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미국한테 불동이 튼다라거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고. 물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기를 안 준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본인의 어떤 책임도 있는 것이고. 사실 미국 말 외에는 이스라엘이 듣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유일한 미국인데. 그다음에 미국이 공격력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준 게 많이 있어요. 이미 준 것들? 이미 준 게 아직 충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선적이 돼야 할 스마트 범. 즉 아주 스마트 폭탄이라 그래서 폭탄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정밀 폭탄입니다. 이게 그냥 막 가서 건물을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작기 때문에 소형 폭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밀 조전에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줬는데 미국이 아예 하나도 안 주면 좋겠지만 줘야 한다면 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주면 그 정밀 폭탄이 떨어지면 멍텅구리 폭탄을 쓸 수 있잖아. 그럼 민간인한테 더 피해가 확산될 수 있냐. 그게 지금 이스라엘. 이게 진짜 역설이에요. 너무 아이러니. 너무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안 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벽으로 몰아붙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대청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선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라파 지역에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기 전에 라파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을 하면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격을 한다면 지금까지 가자 북부, 중부에서 했듯이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공격을 자제해달라. 그냥 핀포인트 방식으로 해달라. 외과 수술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으나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반대하고 무기, 실제로 지금 무기가 아직 3500발 정도의 스마트 범이 아직 인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준다고 했던 게 도착이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이전에 갔던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당히 미국 말도 좀 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라파는 또 공격은 해야 되겠고. 이미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을 안 할 수는, 아예 라파 작전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작전을 하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애매 모아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뭐. 그럼 몇 명은 죽어도 되고 몇 명은 안 죽어도 되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이상은 죽어도 안 되고 100명 이하는 죽어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소화라는데 이미 뭐 몇백 명이 벌써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는 그런 언진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인질 4명 구출하는데 270여 명을 죽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말이라도 듣는 건지 아니면 미국도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인 건지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말을 완전히 안 들 수는 없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특히 라파 지역은 미국의 요청대로 최대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외과 수술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요구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수용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구호물자 투입이죠. 구호물자 투입. 네. 엄청나게 들어갔죠. 어디. 가자지구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인도적인 위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자 주민들 실제로 먹을 게, 마실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사실 초기에 이스라엘이 그걸 되게 막았었어요. 구호물자 투입하는 거죠? 네. 구호물자 투입. 왜냐하면 구호물자가 들어가면. 하마스 좋은 일 시킨다? 아니 그래도 뭐 사람이 일단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하는 얘기는 구호물자를 줄여야 가자 주민의 원망이 하마스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야 하마스가 전쟁을 더 오래 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야 인지 속방에 더 빨리 나올 것이라고 이제 강경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 강경파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또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구호물자가 이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하마스가 탈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뺏어가서 돈을 주고 팔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입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컨트롤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니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구호물자 같은 경우는 성사를 시켰으나 가자지구 전쟁 중단 종결 이거는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혹시 이게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또 나뉠 수도 있는 거예요? 네타니아 총리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히려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지금 코앞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불리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표심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집도 끼는 진보 세력이잖아요. 네. 민주당이니까. 어차피 어느 정도 찍을 텐데 중도 세력.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이든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면 좀 중간쯤에 있는 유권자들이 다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수 세력은 즉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얘기했을 때 공화당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중도 쪽에서. 그다음에 우파 쪽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지금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할 정도로 나타니아우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8개월 이렇게 끌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타니아우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 보면 저 하마스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가자지구 지역을 놓고 보면 다 밀고 들어갔고 라파 지역이 마지막 남은 이집트 쪽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파 공격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공격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미 가자 북부하고 중부 작전을 다 했잖아요. 네. 또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중부 북부 지역에서요? 자기네가 쓸고 내려왔는데. 네. 왜 하냐면 다시 하마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네. 어떻게 나왔대요? 숨었다가 다시 나온 거죠. 아니 그 땅굴 판 데다가 바닷물 막 붓고 이랬었잖아요. 500km 이상이에요. 땅굴이. 그래도 숨을 곳이 있었다. 정확하게 몇 km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대대적인 병력이 쓸고 내려가는 사이에서도 숨어있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네버엔딩이네요? 네버엔딩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마스 괴멸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나탄네오 총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슬로고를 가지고 내가 하마스를 완전히 끝장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파 전쟁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에 불구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비판적으로 보시면 나탄네오 총리는 정치적 성명이 지금 촉각에 달려있잖아요. 총각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시비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반전 시비 계속되고요. 나탄네오 총리의 지지도가 바닥이에요. 그건 리쿠드당, 나탄네오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이 120석이면 리쿠드당이 이번 전쟁 전에는 35석까지 나왔었거든요. 지금 20석 아니면 19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총선을 한다면 나탄네오 총리는 총리직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탄네오 지금 연정이 연립 정권이죠. 그래서 군소정당과 같이 지금 64석입니다. 61석만 되면 집권할 수 있는데 3석 더 많아요. 아주 지금 간당간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구급화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 그리고 라파를 끝까지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에 돌려주면 안 된다. 이스라엘 군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뿐만 아니라 제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그렇습니다. 나탄네오 총리가 전쟁을 안 끝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구급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급화는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지금 하마스가 계속해서 인제협상을 석 달째 하고 있잖아요. 석 달째. 만약에 인제협상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협상에 하마스가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전쟁을 지금 당장 끝내는 거예요. 종결이에요. 하마스는 당장 내몰에라도 멈추자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휴전이죠. 일시 휴전. 휴전에다가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휴전에도 일시 휴전. 일시 휴전. 하마스는 영구 휴전. 종전. 어쨌든 영구 휴전. 그러니까 구급화들이 절대 전쟁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나타나올 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멈추지 마라. 그러니까 휴전 협상에 나타나올 총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휴전 협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휴전 협상하고 이 전쟁을 멈추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고. 그냥 연정이 붕괴됩니다. 연정이 붕괴되고 90일 내에 총선 가야 돼요. 그러면 네타냐후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러면 네타냐후가 극우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강경모드로 가면 가자지구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라파도 아주 일부분 남아있고 이걸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계속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뭐 두더지 잡기라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에서 결국 하마스 무장대원을 한 명의 마지막 남은 하마스 무장대원까지 없애려면 그 없앨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아직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탄냐후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마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하마스가 다 가자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해외에 다 나가 있다면서요. 일단 가자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 무장세력을 최소한 다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일단 가자지구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일단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최소 10년 정도 있어요. 최소 5년 이상에서 10년까지 있으면. 이스라엘 거기서 군통치를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짜 무기 총환자로 총알 한 발까지도 다 그냥 계속 다 압수하고 씨를 말려버리면. 그런데 그 하마스 지도부는 어디 이집트나 이란이나 카타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마스 조직 자체가 원래 가자지구만 있지 않고요.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카타르만 있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대표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최고 높은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위원들이 대부분 카타르에 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상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죠. 정치국 위원. 정치국 위원이 이스라엘 하니에라는 사람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하마스 조직 체계도가 보입니다. 하마스 조직.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해외 조직 정치국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하마스 창시 창권자인데 죽었고요.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암살당했고. 이 사람 말고 이스라엘 하니에하고 지금 가자지구의 최고 지지자는 야크야 시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카타르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최고 지도자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자지구에 있는 지도부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 하마스는 이게 집단 지도부 체제이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하고요.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알카이다나 이런 데 예전에 오사마핀 라덴 완전 최고 수장이 있었는데.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제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 예를 들어서 최고 지도부를 전부 다 암살한다고 한들 다 대체될 텐데요. 바로바로 그다음 후보가 다 있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마스 제거 자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런데 한 5년 10년은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대원이나 하마스 경찰을 모두 제거한다고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군 통치를 이스라엘 군이 거기서 계속 주둔하면서 계속 숨어 다니는 하마스 대원들을 세출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거를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도 알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죠. 네타냐후는 바보가 아니죠. 단기간 내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계속해서 압도적인 하마스 계면 목표로 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성명을 위해서 만약에 실제로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전쟁을 연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마스 계면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계속 변명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아예 애초에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 어려운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그러게요. 이게 뭐 명분이나 실리 뭐 하나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제협상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만약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뀌거나 대선이 끝날 시점에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벌써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인제협상이 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전쟁을 끝낼 눈물이 없는 거죠. 보통 이제 전쟁은 주변 국가 중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중동이라는 특수성상 주변 국가가 중재하고 이럴 것도 없나요? 중재를 하고 있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고. 미국이. 카타르하고 이집트가 하마스를 잡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재가 안 됩니다. 지금 카타르는 하마스 측에다가 이번에 내놓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마스 지도부에 은신처를 제공했던 거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 카타르에서 나가라. 또 아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마스 지도부는 휴전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구든 일시든. 이스라엘은 휴전을 한다 해도 뒤로는 다시 얘네를 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마스 측에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휴전하고 나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달라. 네.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마스에게 설득을 하는데 하마스에게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미국조차도 믿을 수 없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뒤로 붙인다. 네. 이스라엘 나타난 총리 입에서 그런 말이 공식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휴전에 임할 수 있지 휴전이나 종전에 임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협상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제든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지를 속아야겠냐. 이러면서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못 믿는 거고. 그렇죠. 그럼 하마스는 지금 뭐 버틸 수는 있어요? 그 환경에서? 그렇죠. 뭐 몇 명 남아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계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마스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내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야하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번 가자키스 공격을 다 거의 본인이 다 계획을 다 했고 이스라엘 카몽에서 한 30년? 네. 그다음에 종신형을 4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나서 지금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까다르 얘는 최고 지도자 말도 안 들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모든 지금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나 아니지 까다르나 이집트나 그다음에 미국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종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뭐 가자지구 주민이 몇백 명이 죽든 몇 천명이 죽든 몇만명이 죽든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도 자기네 팔레스타인이 얼마가 죽든지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죽건 말고 막 공격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하마스는 원래 팔레스타인을 지키는 정파였다면서요? 아니 정파이기도 하고 지금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예요. 그런데도 왜 가자주민이 얼마나 죽든지 얼마 이스라엘에 죽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냐면 가자주민들의 어떤 희생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에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그건 약간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단체는 그냥 세속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마스는 이 사람 원리주의 단체예요.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로나 온건파 파탉하고는 다릅니다. 피에로나 파탉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마스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에 이슬람 법의 이슬람 가치에 기초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라는 것이고 그걸 무장투쟁을 이스라엘에 대한 대무장투쟁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가장 큰 고기야 목표를 가늠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죽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속에 하마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가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밑에 있는 거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그냥 목표인 거고 팔레스타인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 그렇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나? 당연히 가자지구 여론을 신경을 쓰겠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가자지구 통치를 해야 된다면 하기를 원한다면 가자지구 여론을, 가자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100%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처럼, 국가가 자국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가 죽던 간에 이번 전쟁에서 하마스는 또 나름대로 이기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원하는 거는 지금 미국과 이슬람이 원하는 거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마스가 다시는 가자지구 통치권을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단독이든 아니면 파타하고 같이 든 아예 통치권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의 씨를 말리든 아니면 그냥 떠나든 정파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완전히 통치권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하마스가 원하는 건 생존하는 거죠. 생존.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하마스가 생존해 있으면 뭐 테러단체처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해서 자기는 다시 한 번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떤 불씨가 계속 남아있는 걸 테고요. 그렇죠. 이걸 또 이스라엘은 두고 못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더 끝내기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하마스가 다시 가자지구 통치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하마스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반대해도 어차피 아무도 가자지구 통치할 수 없다. 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생존은 남아있는 거죠. 조금 이제 멀리 좀 나가보자면 극단적으로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다 괴멸을 시켰다 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집트나 카타르에 있는 다른 조직들이 있을 테고 이들이 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죠. 네버엔딩이네요. 그럼 그다음에 또 하마스가 없어진다는데 그 사상이나 이디올러기가 없을 수 있나요? 하마스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자지구 또 등장할 텐데요. 똑같은 거예요. 알카이다나 아이시스 조직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괴멸시킨다 하더라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디올러기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 또 이게 종교를 바탕으로 또 한 거니까.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더 그런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있다고요. 더 이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전쟁이 안 끝나면 사실상 예멘엔 후티 방군이 계속해서 홍해를 지난 선박. 본인들은 이스라엘 선박, 영국 선박, 미국 선박, 선박. 서방 선박만 공격을 하겠다고 하지만 폭탄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배들도 지나가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겠냐. 전쟁이 안 끝나면 안 끝난다고 그랬어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죠. 그럼 홍해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미국과 영국이 후티를 공격한다고 엄청나게 공습을 하고 많이 했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후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티 반군.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홍해 지역 지나가는 민간이든 군함이든 하여튼 배는 다 공격하는 그 후티 반군. 그렇죠. 일단 가장 최근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6월 6일에 이라큰에 있는 친이란 조직이랑 같이 이슬람 저항군 IRI랑 같이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인 하이파항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뻥카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네는 공격받지 않았다고 하고 후티 반군이랑 친이란 무장조직 IRI는 우리가 공격했다고 하고 본인들이 쏘는 장면을 아마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중간에 오다가 잘못해서 폭발했든지 아니면 잘못 샀든지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혀 뉴스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격은 했으나 맞지는 않았다. 그럼 중간에서 오발이 됐든지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 거짓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굳이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대 항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을 받았으면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그냥 세력화시용이거나 실제로 공격을 했는데 전혀 불발탄을 쌓았거나 전혀 이스라엘 쪽에서는 피해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거고 후티는 많이 쌌습니다. 후티는 많이 쌌는데 계속 쏘고 있죠. 그건 미국 군함이 계속 요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요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후티반군의 미사일을 미국이 같이 좀 방어해 주고 있는 거고요. 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요격해 주고 있고 또 아마 경제 뉴스 면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후티반군이 홍해에 등재해서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것 때문에 해상 운임이 엄청 오르고 있다. 일단 후티반군이 홍해에 있는 배를 왜 공격하는지 부터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죠. 팔레스타인 연대. 팔레스타인 연대. 하마스 도와주기. 이스라엘한테 전쟁 빨리 끝내라라는. 네. 압박용으로. 이스라엘 압박용. 그럼 이스라엘 압박을 받습니까? 거의 안 받죠. 그러나 스테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1 나라들의 선박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고. 네. 그런데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압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도 곤란하잖아요. 이 홍해 스웨지를 지나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배뿐만 아니라 모든 배들이 다 위험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라. 전쟁을 끝내야 홍해가 자유롭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이스라엘 본인들은 압박을 안 받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화면 우측에 있는 지도가 혹시 그쪽인가요? 네. 여기가 홍해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아덴만하고 홍해 이쪽을 지금 후디방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쪽을 못 가고 이렇게 툴러서 아프리카 쪽으로 툴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역을 홍해를 통과를 해야 스웨즈 운하 통과해서 유럽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저기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남단까지 돌아서 가야 되고 네. 그럼 보름 더 걸리겠죠. 최소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같이 물류의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압박을 별로 받지는 않고 있고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는 압박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멘 후티반군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해서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예멘을 최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준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이란 같이. 또 어차피 하마스를 또 이란이 배후해서 도와준다고도 하고 그러면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면 후티반군이 미국 군함, 미 해군 군함도 공격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놔둡니까? 거기서 공격을 했죠. 후티반군은? 예멘 지역에 있는 후티반군, 영국하고 프랑스 미군이 대대적으로 공습을 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미, 영, 프랑스까지. 굉장히 힘을 합쳐서. 했는데 특히 후티 반군이 산악지대에 숨어있거든요. 예멘 북부지역. 즉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예멘이 이쪽이 북부지역입니다. 이쪽이 남쪽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 북부지역을 지금 산하, 이쪽 수도를 지금 예멘 후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 산악지대에 숨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습을 해도 그렇게 후티의 생존의 후티 조직 자체의 어떤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미 2015년부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후티를 없애겠다고 공군력으로 어마무시하게 때려 쏟아부었습니다. 민간인들만 많이 죽고요. 인도족 위기만 찾아왔고요. 후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아니 그 미군의 첨단 무기나 이런 걸로 못 찾나요? 안 됩니다. 빈라덴도 그렇게 찾아갖고 공굴을 했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군력만으로는 아무리 쏟아부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을 벗기다.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또 너무 부담이 되고 지상군은 사우디도 하지 않았고요. 유에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아직? 미국도 할 생각이 없죠. 지상군은 거기 왜 넣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티방군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 쏘고 저기 쏘고 난리도 아니니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그렇죠. 해결을 할 만하죠.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후티를 잡겠다고 그러면 지리탕 싸움에 빠지는 거죠. 별로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 정도로 중요하지. 이거는 이제 사실 미국은 이란을 통해서 협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좀 네가. 아, 이란하고. 딜을 해서. 일종의 이란이 조폭 두목이잖아요. 그러면 니네 후티 애들. 걔들 너무 지금 날뛰는데 가서 얘기 좀 해라. 적당히 하라 그러고. 조금 자세히 좀 시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이란이 거절했죠. 이란이 거절한 거예요? 이란이 거절하기로. 우리가 후티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구요? 방구죠. 아니,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게 이란이 후티도 도와주고요. 하마스도 도와주고요. 헤즈볼라는 아예 1982년 이란이 만들어준 단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대리조직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프락시 조직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연대조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라이언스. 프락시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정말 절대 안 돼 이런 걸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밑에 그 이하의 어떤 잘 살아라는 일들은 본인들의 알아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의 통제력이 둘 다 맞는 거죠 이란의 통제력이 미치기도 하지만 안 미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계속 오리발을 내면 우리 통제력 반은 맞고 반은 됩니다 자기가 불날 때는 우리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제 쏴 얘는 쏘지마 이렇게까지는 컨트롤이 안 돼요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거 후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후티 반군을 좀 진정시키려고 해도 잘 또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노력은 계속 돼야 할 텐데 성과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해법은 가사지구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사지구 전쟁을 끝내려고 인재접상에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니까 그게 근본적인 근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후티 반군을 자기네가 그만해라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아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유주히 홍해를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을 수도 있죠 이란에서 미국이 공격을 해도 안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같이 공격을 해도 힘이 다 구석구석 닿지도 않고 이란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란은 약간 꽃놀이패 갖고 놀듯이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프락시라고도 표현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연대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후티 반군이고 이란, 이란이 지원하는 조직들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밀리시아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아까 IRA라고 하셨죠 그게 이제 친이란 민병대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하샤들 샤오비라고 하는데 모빌리제이션 이라크 IMF라고 합니다 이라크 모빌리제이션 포스 그래서 사실 이라크의 인구 절반 이상이 시아파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국격을 맞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시스를 제거하는데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형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아이시스를 제거하는데 그 제가 미국하고 같이 작전했잖아요 그 제거한 이후에 이란 쪽에서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 이란이 지휘부가 작전을 전개를 해서 아이시스를 부르쳤고 그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라크 내에 친이란 민병대 조직이 많이 있어요 이 조직들이 결국 작년 10월 이후 가자지구 전쟁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300회 이상 공격했어요 드론과 단독미사일로 그러면서 미국이 며칠 동안 뚜따로 팼죠 쫙 공격을 하고 친이란 민병대 수장도 몇 명 날리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뒤에서 비밀협상을 해서 용도선에서 끝내자 그 뒤로부터 미군 기지 공격이 없어졌어요 IRI 이란 그러니까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 내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IRI 이름들이 어려워서 그런데 참 이란의 연대 프락시가 엄청 많네요 그게 이란의 전략입니다 전략 특히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19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이 이라크에 너무 당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라크가 엄청나게 힘이 셌을 때였죠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란하고 맞잡을 줄 수 있는 날이었는데 2003년에 미국이 사다무세인을 제거하면서 이란 독주체제가 됐죠 그래서 이란은 미국에 땡기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뉴스에서 이라크 얘기가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사실 이란이 독주체제가 됐고 이라크한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 본토 내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방법을 보석하자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프락시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우리의 정적들이 우리 용토로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내자 그게 프론티어 전략 전방 전략이라 그래서 대리조직을 대리전으로 그게 2020년 미국이 제거한 혁명수부대 엘리트부대 알고도스의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솔레이마니가 만든 계획이에요 이게 솔레이마니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은 이라크의 대리전 전략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라크 전술 전략에 중요한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이란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이어져 오고 있는데 상당히 약화됐죠 약화된 게 이거예요 네 약화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때문에 공개가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예멘 후디방군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IRI 친이란 민병대도 그렇고 건재하잖아요 그렇죠 건재하죠 돈도 많고 건재하는데 약화됐다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솔레이마니 때는 솔레이마니가 돌아가면서 전 지역을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계속 돌면서 명령을 하다가 직접 통제를 했는데 관리 네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독주 체제로 아예 지방 니네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약간 바뀌는 거죠 약간 토우 세력들 뭐 이렇게 네 자유권을 훨씬 더 많이 주게 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대리전 체제로 가는 건 또 이란은 계속해서 선호할 테고요 그렇죠 투자한 돈이 얼만데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돈이 이제는 주로 이스라엘 미국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중동 지역에서 미국 없는 중동 이스라엘 없는 중동을 원하고 있어요 자기네 완전 독주 그러니까 뭐 미국이 완전히 발을 빼는 걸 좋아할 상대는 당연히 이란일 테고 이스라엘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걸프 국가도 말이 안 되죠 걸프 국가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참 드는 생각이 예전에 거의 한 20년 됐나요 사다무세인 뉴스에 맨날 사다무세인만 나왔어요 그렇죠 90년대요 근데 사다무세인만 제거가 되면 뭔가 중동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라크의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또 이란이 엄청나게 떠오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실수가 왜 사다무세인을 제거했냐 오히려 디바이덴 룰이라고 이란과 이라카가 계속 싸우도록 놔뒀어야 본인이 중동지역을 관리하기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냥 지역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힘을 계속 소진하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괜히 테르마이 전쟁한답시고 이라크 들어가서 침공에서 사다무세인을 제거하면서 결국 이란 독주체제를 만들었죠 이란의 해계몬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때가 부시 대통령 때였나요 아들 부시 아들 부시 그러니까 저기 뭐야 2003년 그 이라크 내에 무슨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치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9, 11, 9, 11 이후에 아프간 들어가고 이라크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중동의 정세 중동지역에서 평화가 온다라는 게 그 어떤 부력으로 또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막 거의 공회전하는 것 같고 주인공만 바뀌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끝이 없고 거의 정글이지 않나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거기도 이제 생태계인데 네 뭐 하나를 빼면 또 자연적으로 뭔가가 또 발생을 하고 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골치가 얼마나 아프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오로지 세력균형밖에 없다 네 어느 정도의 같은 세력이 비슷한 세력이 되는 국가를 없애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조금 치고받고 하더라도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세력균형 외에는 뭐 영구평화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전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이 세력균형 그런데 그 세력 하나를 완전히 미국이 없애버린 거죠 미다크라는 약간 나비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없앤 이후 중동에서 생긴 일 뭐 이렇게도 되겠네요 네 이 중동 지역은 당분간은 그렇고 사실 그 질문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중동 지역의 이런 정쟁이나 문제는 당분간은 해결되기 쉽지 않을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소용없는 질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과자지구 전쟁이 저렇게 오래 끌고 있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 문제가 중동 문제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이란하고 걸프 국가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과자지구가 잘 그냥 작동하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후티가 공격하는 대상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 곳이 나오는데 어디까지입니까 후티가 공격하는 대상이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멘을 공격하는데 참여한 유럽 나토 국가들 영국 프랑스 당연히 미국 배 이런 배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식별을 잘못해서 중국 배도 때렸다잖아요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해가는 게 최고다 거기다 이제 크게 국기를 걸고 가도 얘네가 망원경 보고 저거 쏠까 말까를 하는데 일단 성족이나 유럽 나토 국가들 그거는 뭐 직방이죠 미국은 공격한다고 봐야 되죠 혹시 태극기가 걸려있는 배라면 어떨까요 저는 담보 못합니다 안심할 수 없다 네 안심할 수 없다 이란이 우리 배 납파하지도 않았습니까 옛날에 원유 대금 안 준다 그래가지고 70억 달러 80억 달러를 가지고 있던 거 없을 때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담보 못하죠 근데 그 주변에 해군력이 동원이 돼서 지켜준다고는 하는데 미국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떻게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말에 하나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후디에 후디에 군사력을 과속평가하면 안 되죠 드론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10발을 쐈는데 배를 향해서 아홉 발은 격추시켜줘도 한 발만 마져도 배는 침몰되니 그냥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이 어디든 돌아가는 게 지금으로 전상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죠 근데 이제 후디의 어떤 군사력 규모 이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당연히 예멘 정규군보다도 더 센 거예요 오히려 더 세다고 봐야지 이랜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후디에게 다양한 무기 제조법 무기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하면 2000kg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쏘잖아요 이렇게 쭉 날아와서 사우디를 건너서 홍해 제일 끝에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가 있습니다 에일라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를 타격할 수 있어요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실제로 그렇게 쐈고요 미국도 많이 요격시키고 이스라엘 본인들도 많이 요격을 했어요 그거를 후티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조할 수도 있다고요 제조 확실한 걸 모르겠으나 이단에서 많이 줬을 것이고 자체 제조하는 생선 능력도 가졌을 것이라고 가졌을 수도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잠거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그 정도면 어디 그냥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티라는 세력을 그냥 무슨 산적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정규군요 정규군 수준의 어떤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도 잘하고 그다음에 무기체계도 이란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시야 이슬람의 종교 자이디 이건 또 이란의 시야파랑 또 다른 시야에서 나온 자이디파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네 그러나 어차피 또 이슬람의 한 종파인 그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멘 정규군보다도 더 강하고 후티반군이 이름만 반군이네 그러면 주변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군사력 차이가 뭐 전면전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왜냐하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우디와 계속해서 국경 사이에서 조금 이쪽에 사우디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교전을 벌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우디가 이쪽 후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티가 있는 지역이 대단히 높은 산악지역이고 그 지역에 이제 지상문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군용만으로는 후티 세력을 제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온거는 이제 주로 지상군 전투기로 공격만 했기 때문에 후티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맞고 저 나라도 맞고 이 나라 선박도 공격당하고 저 나라 선박도 공격당하면 다 같이 저희 후티 그냥 때려버리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중국은 어디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이단을 통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뭐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우리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걔네들이 식별을 실패해가지고 실수한 걸 뭐 어떡하리 그리고 그 식별을 시키는 것도 사실 이단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식별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에서 많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가 그러면 다 연대에서 후티 제거 특수부대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러시아가 찬성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꽃놀이 편데 중국이 찬성하잖아요 자기 한 대 한 번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네 개 국가는 사실상 반미연대에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후티가 저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후티 제거를 위해서 미국을 도와주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는 진짜 꽃놀이 페네요 서방 국가들을 괴롭혀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악동 같은 친구들만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후티방군이 약간 비윤리적인 이런 짓도 많이 합니까 인권 관련해서도 그렇겠죠 어차피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사실 그런 활동을 많이 또 조직의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 굳이 굳이 후티뿐만 아니라 예멘 정교군은 또 안 그러겠어요 내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양측 간의 어떤 앙숙 관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인권 침해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런 범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후티방군이라는 조직은 그냥 어디에서 로켓을 쏘고 도망갔다 어디에서 누구를 기습 공격했다 다 이 정도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멘의 사정을 보시면 예멘의 인구 전체가 다 지금 자이디라는 시아파의 분파가 아니고요 다수는 순이파예요 그러니까 예멘 내에 전체가 35%만 지금 자이디예요 그러니까 예멘이 원래 북예멘 담여멘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내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이디파가 예멘 내에서 상당히 이제 천대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세력을 천대받아 온 것을 이제 참고진 감내하면서 와신 상담하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도 체력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후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자이디파를 아예 큰 세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이슬람에 기초한 이상한 무장 세력도 아니고 하여튼 희한한 이런 단체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예멘 내에서 워낙 이 사람도 차별받고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예멘 역사가 만들어낸 사물이다 자이디의 시아파 그러니까 이걸 후티가 사실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모하마드 알 후티? 네 아주 유명한 자이디의 유명한 지도자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지 오래됐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 자체 이름이 이제 그냥 후티로 죽어가는 거군요 그런데 미군이 그러니까 미국이 후티반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던 적도 있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또 테러 조직에서 후티반군을 지정 해제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때는 이제 UAE가 하고 사우디가 후티가 워낙 괴롭히니까 그리고 후티가 또 사우디 쪽에 UAE 쪽에 단독 미사일을 많이 쐈어요 드론하고 공항에다가 공항에다가 네 공항에다가 쏘고 그러니까 UAE가 얼마나 싫겠어요 후티가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습을 계속하면서 얘는 테러 지정을 해서 완전히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사우디와 후티가 재작년인가에 거의 휴전에 합의했다 더 이상 이제 후티가 사우디를 공격하지 않겠다 딜을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사우디랑 후티랑 그만 싸우자 네 그만 싸우자 그러면 이제 UAE도 상당히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근데 사우디가 후티를 선택해서 거의 그걸 만들어냈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들 수 있는 당근책이 테러 조직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방식 그만 싸워 테러 조직에서 지정 해제해 줄 테니까 그만 싸워 네 네 네 그러면 너네 자금줄이나 이런 사정도 나아질 거야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지정이 됐죠 그게 전쟁이 났기 때문에 가사지구 전쟁이 나고 그 이후에 네 가사지구 전쟁이 나고 나서 하마스 연대한답시고 호우에 지나는 배를 쏘아 대니까 다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디디 사실상 깨진 거고 사실상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또 이제 후티는 여기도 쏘고 저기도 쏘고 다 맞아 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면 자금줄부터 이제 동결을 막 시켜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후티반군은 자금줄이 동결이 되면 어떻게 타격을 입습니까 타격은 좀 있겠죠 있을 수 있으나 뭐 만약 그 자금줄이 이란이라면 이란은 이미 오랜 제재 생활을 견뎌왔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있습니다 이란은 그렇죠 이란은 그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그렇고 원유대금도 그렇고 다 동결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란은 그걸 또 이제 풀어줬고 네 미국이 근데 후티는 자금줄이 차단이 돼도 어쩌면 뒤에서 이란이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풀어준 거는 우리 돈 풀어준 거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제재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안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이란 핵협정이 아직 체계가 안 됐잖아요 아 핵협정 네 핵협정이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란과는 11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란과 핵협정을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18년에 탈퇴를 하는 바람에 박차근 했다 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란의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그게 더 안 좋은 전략이다 딱 이 물이 꽉 차는 이 수준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과 협상해서 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만들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고 있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내 핵을 북한처럼 완성을 딱 시켜버리고 이제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 그냥 다 막혀서 네 만들어버리면 이제 완전 mpt 탈퇴 이미 그거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가죠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가죠 모든 자금주로 네 원유도 못 팔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견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아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어차피 우리 받을 제재는 다 받고 있다 만드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참 이란도 좀 계산할 게 많습니다 이게 후티는 일단은 자금줄이 동결이 돼도 타격받을 것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후티 반군이라는 조직이 다른 테러 조직 같은 알카에다나 ISIS라든지 다른 조직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것은 이제 후티는 예를 들어서 알카에다나 ISIS처럼 국제적인 테러 단체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대사관을 때려 부신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나 유럽 땅이나 이런 데에다가 테러하지는 않고 네 그렇게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데올로그 자체가 알카에다나 ISIS 같은 경우는 순리파 지하디스트거든요 그런데 자이디는 일단 순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아파하고 또 다른 자이디라는 파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그 자체가 순리 지하디스트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나라 예를 들어서 순리 지하디스트처럼 전 세계를 무슬림 국가로 무슬림 세계로 만들어서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되는 아주 거대한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자이디는 그런 목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은 예면을 통일해서 자기들의 어떤 국가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후디의 어떤 구국적인 목적일 것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하마스도 이야기를 하고 저마다의 최종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뭔가 좀 종교적인 거랑 이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후티 반군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후티는 일단 워낙 예면 역사에서 너무나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의 세력이 살아남고 그다음에 결국 지금 예면 북부만 차지하고 있지만 예면 전체를 자기 수중에 넣어서 통치를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자이디 이슬람에 기초한 예면 국가를 만들겠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건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순리가 아닌 자이디 중심의 어떤 그런 국가가 되겠죠 자이디시아가 중심의 이슬람 원리 국가 건설 그놈의 뭔 건설 이런 표현이 되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지상 목표이고 그렇죠 종교적인 목표이고 그러니까 하마스도 그렇고요. 헤즈볼라도 그렇고요. 사실 알카이데도 그렇고 아예스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슬람에 기초한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무슨 무슨 국가 건설 네 아니 그런데 그 건설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당연시하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흘려야 할 숭고한 피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티 구호를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후티 구호를 가져왔습니다 제외는 알라와크바레에서 이제 아시죠? 신은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 네. 그 다음에 나온 건 마우트랄렐리 아메리카 하면 미국에게 죽음을 그 다음에 또 마우트랄리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하면 유대인에게 저주를 그 다음에 나스널렐리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승리 승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후티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반미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 그러니까 목표 슬로건이라면 그냥 목표 네. 이게 거의 목표예요. 실제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 자체가 어떤 특정 파괴적인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승리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승리 본인들이 믿는 자이디 이스라엘의 승리 근데 그 이슬람 중에서도 다른 나라랑은 또 조금 다르죠 파벌이 안 맞으면 또 공격도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리라 그래서 막 사우디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하고 사우디가 자기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우디가 공격하는 거지 사우디가 순리이기 때문에 막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떤 종교적 파벌 때문에 공격하는 건 아니고 네. 내전에 사우디와 UAE가 동참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아 복잡하네요 네. 복잡합니다 근데 후티 방구는 하여튼간 눈을 떴을 때부터 목표로 하는 게 그냥 공격이고 그렇죠 이 후티의 목표 그러니까 자이드 시아파 이슬람 국가 건설을 하면 그러면 이란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이란한테도? 이란한테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일단 본인들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순위보다는 좀 가까우니까 같은 시아파에서 나온 시아파와 가까운 자이디파니까 자이디 시아파가 아닙니다. 자이디 시아파는 말은 잘못된 거고 자이디파입니다. 자이디파. 자이디파? 네. 자이디파. 자이디파. 그래서 그리고 본인들하고 가까운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프락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후티가 예멘을 점령한다면 접수한다면 사우디아라비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후티반군의 홍해지역 상선을 공격하는 그 행위는 그럼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가다지구 전쟁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멈출 때까지요? 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얼만큼 믿을 수 있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거의 95% 정도를 맞을 거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필요 조건일 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죽음을 이 모토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국면에서는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중지하지 않을 거예요.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하지 않을까. 유럽, 미국, 한국, 배는. 그런데 후티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가다지구 공격이 멈추면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도 일단은 현 국면에서는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다지구에서 멈춰라. 더 확실한 건 홍해의 배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 최소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일단 최소한 홍해의 진안 선박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전쟁을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쏘는 로켓들도 조금 중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후티반군이 딱히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갖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특별한 그런 사건 같은 거는 없으면 다행이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건은 아닌데 사실 그... UA와 사우디가 예멘을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썼을까요? 또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미사일 좀 많이 사가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건너 건너서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예멘 내전에 우리 프로덕트 오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그거를 무기를 졌다는 이유로 해서... 중개 아니라 판 거죠. 그렇죠. 한국 선박을 딱 의도적으로 찍어서 공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 많이 하게 됐고 중동전쟁 이후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반사 이익을 돋보는 방산 측면에서 그런 약간은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후티반군이 노획을 했다고요? 사우디한테 무기를 뺏었다는 거죠? 사우디 군인들한테? 그런데 뺏고 나서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사우디한테 돈 받고 판 무기를 후티반군이 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현궁인가? 그것도 이제 후티반군이 쏘고 있다고. 네, 현무 아니면 청궁.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군이 예를 들어서 착전을 하다가 후티반군한테 밀려가지고 사우디군은 또 당나라군으로 유명하잖아요. 전쟁을 못하기로. 공군은 잘하지만 육군은 그다지 그래서 무기를 버리고 나왔는데 그건 이제 후티 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럴 수 있죠. 딱 보고 어라? 이거 한국이 지금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도와주네? 저게 한국배 지나가? 그거는 이미 다 알 거예요. 사실을 시작했는데. 괜히 이게 또 불똥이 엄한 대로 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에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또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일단은 당장 급한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휴전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민간인들이 또 계속해서 죽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홍해 지역에서 민간 산박들 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성일관 교수님께 또 조언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이셨.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을 한 1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17시간. 아주 좋았습니다. 탄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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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